나 임신했어. 뭐? 넌 피임도 안 하냐?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? 사업힘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. 뭐라고? 나 이번 달 용도도 거의 다 썼단 말이야.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? 걱정도 안 돼? 일단 내가 여기저기 돈은 빌려볼게. 근데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자. 넌 정말 쉽구나. 그래도 심장이 뛰는 생명을 지우는 건데. 생명? 그건 그냥 세포일 뿐이라고. 야, 너 지금 위로해달라는 거냐? 뭐 하자, 너? 자, 저, 조금만 보자. 히